방망이로 두드려줍니다 이렇게 두드려줘요 쭉 갈라줍니다 쉽게 가를 수가 있어요 북어포처럼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됐습니다 이렇게요 손으로 찢어줍니다 이렇게 쭉 갈라줍니다 길이를 길이를 갇게 해서 잘라줍니다 물을 먼저 넣고 연주를 해줍니다 물을 먼저 넣고 연주를 해줍니다 물을 먼저 넣고 연주를 해줍니다 크림 와인 육수 설탕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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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